한국노록주 임원심륙지 소요봉 18-35년경 동의미 명주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 미술빗기 1. 9월에 쌀 한말을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곱게 가루를 낸다 2. 쌀가루에 끓는 물 1쌈을 넣고 누룩가루 1근을 넣어서 섞는다 3. 3일이면 발효가 된다 덧술 1차 1. 쌀 2말로 밥을 찌어 섞은 후 쿨을 찌를 듯한 냄새가 나도록 발효시킵니다 덧술 2차 1. 누룩 15근 쌀 3말로 4말로 함께 넣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